자, 이 수많은 비구름들을 봤지만 이거는 좀 그런 모습이 약간은 이상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, 이거? 뭔가 좀 쏟아져 내릴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모습이 참, 아, 오늘 자전거 타게 되는데 그래도 타야겠지? 일단 비 예보는 돼 있습니다 쏟아지지만 많아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름이 특이해서 너무 낮아요, 비구름 맞는데 오늘 자전거 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날이 안 좋아요 비가 올 것 같긴 한데, 진짜 이런 날에 자전거 타는 게 과연 오를까요? 하지만은 일단은 막 결심을 했으니 타야겠지요? 비가 좀 있으면 쏟아질 것 같은데 에이 씨 그래도 탈 거야 흐흐흐 탈 거야 까지 금요일에